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장은학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얀 버전3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키지 매니저와 얀, npm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의 패키지 매니저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란베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앞에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어떠한 사용시에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간단한 실습을 통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준비사항으로는 실습을 하기 위한 Git패시, Item2와 같은 터미널 환경과 웹개발 시 개발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보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개발자를 목표로 하셨다면 모두 아래와 같은 코드를 작성해 보셨거나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코드는 내장된 기능 또는 외부에서 제공된 기능을 쉽게 가져와 사용할 때 주로 작성하게 되는 코드들입니다. 코드 작성 시 또는 개발 시에 여러가지 기능을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배포된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패키지 매니저란 위와 같이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사용에 편리성을 주는 도구입니다. 패키지의 다운, 설치, 업데이트, 의존성 관리, 제거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게 사용에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시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맥OS를 쓰시는 분들은 홈브루라는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 홈브루가 얼마나 편리하게 작동하는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자바를 통해 백엔드 개발을 진행해 보신 분은 그래들과 메이븐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중 노드.js의 환경에서 사용되는 얀과 npm은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패키지는 npm과 얀의 공식 사이트에서 노드 모듈로서 업로드 되어 있고 누구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왼쪽의 그림은 얀 공식 사이트 오른쪽 그림은 npm의 공식 사이트에서 react-is의 패키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드.js는 기존의 브라우저에서만 한정되던 자바스크립트의 런타임을 극복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입니다. 즉, vs코드와 얀과 npm의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여 자바스크립트와 여러 패키지를 사용하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드 모듈스의 사용입니다. 여러분도 간단한 패키지를 설치하였는데 수많은 폴더와 파일이 노드 모듈스의 상승도고 매우 큰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림입니다. 각각의 오브젝트의 용량이 얼마나 크게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노드 모듈스를 보게 되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큰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드 모듈스는 노드 모듈스 디렉토리는 복잡해지고 커짐에 따라 의존성 검증이 점점 힘들어지고 각 패키지의 내용이 올바른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npm은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의존성을 관리하게 되는데 상위 디렉토리에 노드 모듈스를 계속 검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의존성 검색이 있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디스크 I.O를 계속 사용하게 되어 성능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팬텀 디펜던스입니다. 유령 의존성인데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왼쪽 트리는 패키지 1의 A1.0, B1.0, C1.0, D1.0, B2.0 등을 2.0을 보실 수 있습니다. A1.0은 B1.0과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C1.0은 A1.0, B1.0과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설치된 패키지들은 A, C, D입니다. 하지만 이 YAN과 NPM에서는 이 호이스팅이라는 끌어올리기를 사용하여 이 최적화를 진행하는데 이 오른쪽 그림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희가 설치하지 않은 B1.0을 임포트, 리카이얼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패키지 제이슨에 저희가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디펜던시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이와 관련된 어떠한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지 몰라 의존성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YAN 베리, YAN 버전 3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YAN 베리는 YAN 2.0 이후의 버전을 의미하며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타입스크립트로 제작되었습니다. YAN 베리의 등장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YAN 베리 1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유지보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상당수의 개발자가 아직도 모르고 YAN 버전 1을 사용하여 비효율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왼쪽 밑의 그림은 YAN 버전 1의 기터브입니다. 이 기터브에 표시된 어바웃 정보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유지보수되지 않고 다음 YAN 베리를 사용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YAN 베리, YAN 버전 3의 기터브인데요. 이 어바웃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개발은 YAN 베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YAN 베리는 플러그 앤 플레이 전략을 이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노드 모듈러를 생성하지 않고 캐시와 PMP 파일을 사용하여 의존성을 관리하게 됩니다. 캐시 디렉토리에 의존성의 정보가 ZIP 파일로 저장되고 PMP 파일에는 패키지의 버전, 캐시에서의 저장 위치, 패키지 간의 연결 관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디스크 I-O 처리 없이 유존성에 대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패키지를 설치 및 실행할 수 있으며 모든 패키지들이 명시되어 있기에 패키지들도 완전한 플렉 구조를 갖게 됩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캐시 디렉토리에 ZIP 파일로 저장된 패키지들을 볼 수 있고 밑에 그림을 통해서는 PMP 파일이 어떻게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캐시 디렉토리에 각 의존성이 ZIP 아카이브로 관리되는 것을 ZIPFS라고 합니다. ZIP 파일 시스템인데요.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드모들 디렉토리에 구조 생성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프로젝트의 설치가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각 패키지는 두 번째로 각 패키지는 버전마다 하나의 ZIP 파일만 갖게 되므로 중복 패키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ZIP 파일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을 또한 상당수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 파일이 함께 설치되는 것이 아닌 해당 패키지에 파일만 설치되므로 의존성 검사나 삭제, 업데이트에 대한 작업이 빨라지게 됩니다. 또한 제로 인스톨을 사용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설치 과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즉, 얀 버전 3의 의존성을 Git과 같은 소스 코드 형상관리 시스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왼쪽 밑에의 그림은 제가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GitHub의 의존성으로 포함한 그림입니다. 이 오른쪽은 이 제로 인스톨을 사용하기 위해 Gitignore 파일에 추가해야 되는 명령줄입니다. 파일의 수와 용량이 적기 때문에 노드 모델 수를 포함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게 되고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편리하게 다가오는 이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초기 설치 없이 바로 클론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얀 베리 즉, 얀 버전 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기존의 NPM과 얀 버전 1 같은 패키지 매니저에는 시스템적 문제와 노드 모듈수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존재하였고 얀 버전 3에 플러그 앤 플레이 GFS 제로 인스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훨씬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자신의 PC에 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npm install-g 얀을 통해서 글로벌로 얀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얀-버전을 통해 얀이 설치되어 있는 버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최신 버전으로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실습에 앞서 미리 리액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프레티스이며 현재 프레티스 폴더의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74M가 나오고 있는데 프레티스 폴더의 노드 모듈수는 과연 얼마나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4M가 중에 372MB를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용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얀-베리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의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글로벌로 설정되어 있는 버전과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제 버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yan-set-벌전-베리입니다. 이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이 내부 설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 폴더를 자세히 보게 되시면 yan 폴더와 yan과 관련된 파일이 하나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노드 모듈수와 패키지 락 제이슨을 삭제해 주면 됩니다. 이에 앞서 현재 yan의 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1로 yan 버전 3로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삭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잘 삭제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이 패키지 제이슨에 있는 의존성에 따라 PMP 파일과 캐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yan 인스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패키지 제이슨에 있는 의존성에 따라 의존성을 설치하고 PMP 파일을 그에 맞게 만들게 됩니다. 확실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인스톨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PMP 파일과 이 안점 락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이 프로젝트의 용량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량이 76MB로 상당수가 줄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캐시 파일에 캐시 폴더의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캐시 폴더는 73MB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전에 노드모들스와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리액트 크리에이트 앱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화면이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만 VS 코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VS 코드 익스텐션 중에 집 FS를 설치해 주셔야 의준성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